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감자조림을 좀 해봤어요 짭조름하면서도 약간 달짝지근한 그런 감자조림을 한번 해봤는데요 핵감자로 큰 거 두 개 썰어가지고 일단은 물에 좀 담궈놨다가 전분을 좀 빼고요 팔팔 끓는 물에다가 소금 조금 넣고 요거를 넣어서 약간 좀 데치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바구니에다 건져놔요 그래서 한번 살짝 물에다가 찬물에 헹궈 놓고요 그리고 이제 팬에다가 식용유를 붓고 요거를 넣고 살살살 볶아요 이렇게 뒤집게를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돌려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다가 간장을 3스푼을 넣고요 그리고 물도 한 3스푼 넣어요 그리고 이제 막 거기서 이제 국물이 이렇게 저기 올라가면서 막 졸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을 살짝 줄여 놓으세요 예 그래갖고 거기다가 이제 그 불을 조금 줄여가지고 요거는 핵감자라서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막 끓어오를 때 그때 이제 마늘을 조금만 넣으세요 작은 스푼 한 스푼만 마늘을 넣으세요 그리고 계속 졸이죠 예 그러다가 한 10분 정도 지나서 이제 끌 무렵에 그때 이제 올리고당을 조금 넣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저는 여기다가 쪽파를 조금 송송송 썰어서 곁들여 봤어요 예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애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매운 음식 싫어하는 분들은 요런 걸 참 밑반찬으로 괜찮아요 해서 한 끼 정도 그렇게 먹으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주 그냥 금순이 살판 났어요 햇양파 나오지 햇감자 나오지 그리고 오이 나오지 막 그래가지고는 날마다 요즘에 요리를 올리네요 예 요즘엔 육류보다가 야채 종류 이런 걸 많이 올려요 예 아무튼간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아주 좋을 듯해요 그리고 감자가 햇감자라서 그리고 맛도 있지만 요리하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자를 좀 굵게 썰었어요 예 잘게 썰어도 되는데 감자를 더 큼직큼직하게 썰어가지고 요렇게 썰어 먹음직스럽게 왜냐면 애들 있는 집에는 좀 잘게 썰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햇감자라는 걸 감안해서 어 익는 그 시간이 짧게 걸려요 그리고 이제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쳤기 때문에 소금물에 한번 데쳤기 때문에 어 굉장히 요리하는 시간이 간편해지고요 그리고 시간 많이 안 잡아 먹어서 좋아요 예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감자 큰 그 두 개에다가 간장 예 간장 세 스푼 그리고 물은 이제 그 종이컵으로 반 요렇게 반 컵 넣으면 돼요 제가 수조를 이렇게 한번 재어봤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막 해서 헹궈가지고 팬에다가 올리브오일이나 식용유를 넣고 이렇게 팬에 볶다가 거기다 이제 물을 붓고 간장을 붓고 그래서 팔팔 끓여요 그리고 졸인다 그러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올리고당 좀 넣고요 올리고당은 본인이 나 너무 단 게 싫다 그러면은 많이 안 넣어도 괜찮아요 예 저는 어릴 때 감자조림을 많이 먹고 살았어요 예 요렇게 해도 먹고 또 이제 고춧가루 넣고 하는 것도 저는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예 우리는 부부라도 저희 카메라 아저씨 남편은 요런 걸 좋아하고 저는 또 빨갛게 또 이렇게 매콤하게 예 다짜치간한 거 그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요거는 아주 다양해요 그리고 감자는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감자는 참 몸에도 좋고 여러분들 쪄서 먹어도 맛있고 그리고 튀겨 먹어도 맛있고 요렇게 오늘은 간장조림을 해 봤답니다 간장조림 예 짭조롬 하면서 다큰짝찍찍찍찍이 하면서 이 감자 자체가 아주 먹으면은 포만감도 있고 좋아요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마늘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넣지 마시고요 예 조금만 넣으세요 저는 이 감자 요리나 양파요리 이런 데는요 후추를 그렇게 사용을 안해요 예 이런 거는 담백한 그대로 먹으니까 좋지만 후추를 사용하게 되면 항신료 너무 많이 넣으면 그 감자의 본연의 맛이 없어지더라고요 글쎄 모르겠어요 촌여자라서 그런가 몰라도 저는 확실히 이렇게 좀 촌스러운 이런 음식을 좋아해요 예 아무튼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예 안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은 감자를 썰어서 물에 담궈서 한 10분 정도 담궈서 전분을 빼고요 그냥 뜨거운 물에 데치지 말고 바로 팬에다가 식용유 넣고 볶다가 거기에다 물 붓고 간장 붓고 그래서 바글바글 끓이다가 또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올리고당 넣고 마늘 넣고 그래서 물을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조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자조림이죠 감자 네 핵감자 간장조림 네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주 쉬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맛있는 영상 올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은 감자조림을 만들어 왔답니다 감사합니다